이번엔 석준이가 우리 LX그룹 대표로 갈 거야. 포럼에 참석하는 사람들 내가 다 후계자로 알고 있다고. 내가 가야 한다고.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보지 맙시다. 오브컷! 남편 있었어요?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?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. 그런데 민호한테 말 안 할 거야? 민호는 그냥 제 아들이에요. 혈액형에 관해 배웠는데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내 혈액형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야.